살아있다는 게 멋지 느낄 수 없어 난 이 순간에도 한없이 차가운 이 세상을 물들어 빛이 되어줘 알레르 조용해 가린 진실 피어나 저 위로 선명히 저 위로 우린 뭐 위에 이토록 침묵 같은 것인가? 이건 누구를 위한 어둠 속인가? 한 가지 수험 들어주신 과연 빛을 주실 게 차가운 절망되지 뜨거운 결정을 해 느끼고 싶어 빛이 빼어주어 흘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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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두 방을 둬도 흘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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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